저 멀리 밤하늘에 별들을 해가가 점점 넌 새로운 시작을 행보내 그 중에 기다리는 미래의 여정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해도 난 너를 따라갈 거야 희미한 넌 옛날의 기억에 이끌려다 다른 조그만 이별에서 너는 즐거운 소망에 그 시점에 잃은 자기는 풍경 속에 뛰어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외롭게 이 세계에 있는 너는 꿈꾸고 기원을 수많은 그루면 미래를 바라봐 무넘치기보다는 점 지나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네가 좋아 다른 누가 그렸어 꾸명이 아냐 다른 누가 건들 건드리도 아니냐 우리 손으로 겪어갈 소리 좋게 너 혼자만 늘 깨닫아 우리의 삶이 시작을 가득한 우리의 운명을 펼치해 이 그 넓은 세계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내 모든 축복을 너에게 전해줄 거야 어떤 이유가 내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신 어떨 땐 힘이 쭉 빠지고 말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픈 건 아무도 모를 거야 cheap Henry! Who don't work hard enough!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You are too expensive, Henry. You have had lots of new parts and new paint too, but they've done you no good. If we can't make you better, we must get another engine instead of you. 管理 벤티가 플랫폼에 들었을 때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장님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죠? 사장님까지 태운 핸드니는 겨우 겨우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은 이곳에서 펜리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었어요 증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펜리는 결국 에드워드역에서 멈춰야겠죠 어떡하지? 다시 출발해야 할 텐데 기운이 하나도 없네 펜리는 천천히 옆 선로로 빠졌어요 그리고 에드워드가 대신 열차를 끌었죠 사장님은 화보와 헨리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셨어요 자, if you don't mind my saying so, the coal is wrong we've had a poor lot lately, and today it's worse the other engines can manage, they've got big fireboxes but Henry's is small, and can't make the heat now, with Welsh coal, he'd be different, see? it's expensive, but Henry must have a fair chance James shall go and fetch some so, it's never huge in addition to this 그의 생활용, 에드워드의 문제, 석탄이 도착하자 기관사와 화보가 힘차게 말했어요. 기관사와 화보는 큰 석탄 덩어리들을 바깥쪽에 빙 둘러 벽처럼 쌓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작은 덩어리들을 넣었죠. 그러다 불이 또 꺼지고 말겠어요. 화보 말이 옳았어요. 헨리가 플랫폼에 들어섰을 때 물이 끓기 시작했죠? 헨리는 증기를 내뿜었어요. How are you, Henry? 피피! 헨리는 기적을 울리며 좋다고 대답했어요. Have you a good fire driver? Never better, sir. I'm plenty of steam. No record breaking. Don't push him too hard. Henry won't need pushing, sir. I'll have to hold him back. 헨리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그렇게 좋은 점은 없었죠. 펜미는 신나게 달리고 싶었지만 기관석이 말렸어요. 펜미는 신나게 달리고 싶었죠. 혜니는 일찌감치 여기에 도착했어요 이어 토마스도 들어왔죠 토마스, 뭐하다 이제 오니? 앞으로 너처럼 꾸물거리는 기관차는 안 기다려줄 거야 안녕 칩, 웬일이람 애니, 클라라벨, 너희들 혜니가 저렇게 기운찬한 거 본 적 있니? 애니와 클라라벨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애니, 클라라벨, 너희들 혜니가 온라인 바닷가 근처 기차역 가까이 있는 항구엔 많은 배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객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고 어선도 있었죠 어선들이 잡은 물고기를 부대에 내려놓으면 물고기들 중 일부는 시내 상정으로 풀려가고 나머지는 특별열차에 실려 멀리 보내졌어요 사람들은 그 열차를 생선열차라고 했죠 어느 겨울 저녁 기관사가 말했어요 야호! 네! 열심히 일할게요 그리워지면 그중 헨리가 나간 시간은 5시 서리까지 내려 추웠는데도 사람들은 생선상자를 신으라 정신이 없었어요 생선상자가 다 실리자 차장이 초록색 등으로 출발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자 빨리들 따라와 헨리가 화물차들을 재촉했어요 walkway 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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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차들은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핸디를 따라다녔죠 핸디를 기분이 좋아서 더 힘차게 달렸어요 핸드가를 견 수 있다고 하네요 겟니의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증기가 차가운 아침 하늘로 피어올랐어요 겟니는 여전히 숨가쁘게 달렸죠 겟니는 여전히 숨가쁘게 달렸죠 겟니는 여전히 숨가쁘게 달렸죠 신호등도 어서 빨리 가라는 듯 초록색 뿐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어요 기관살은 멈추려고 했죠 헨드리, 헨드리, away we go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솔로 전환기가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례 신호기가 올려져 있어야 하는데 눈 때문에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헨리가 달리는 맞은편에 멈춰있는 화물열차가 있었어요 그 열차의 기관사와 화분은 차창 밖에서 코코아를 마시고 있었죠 지금 생선열차가 지나갈 시간인데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코코아 정말 맛있는데 음 화분, 빨리 기관차로 돌아가세요 기다려 나 아직 코코아를 덜 맞았어 기다려 나 아직 코코아를 덜 맞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장님이 헨리는 보살 뼈 가러 오셨어요. 신호기가 내리져 있었어요. 그래서 달렸는데... 네, 헨리가 마지막에 대답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헨리는 가장 기뻤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난 헨리를 보러 왔죠. 헨리가 멋있고 씩씩해 보이자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삐미! 모두들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은 헨리가 지나가는 걸 보려고 기다리다가 학교에 늦는 물까지 종종 생겼어요. 행위는 가끔 고속열차도 끌었죠. 모두들 고마웠습니다. 모두들은 이런 행위를 새해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은 이런 행위를 새해내기 시작했어요. 공과의 인형을 Ensuite 14도로 나와서 만나요. 고두들은 화가 났어요. 고두들은 화가 났어요. 모두들은 화가 났어요. 모두들은 화가 났어요. 왜 그들이 그 해물을 새해할 수 있는 거예요? 비버들은 아주 좋은 모양이 될 것 같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이 있습니다. 혜니는 더 이상 추워할 수가 없었어요. 랩이의 한 장면이 지났어요. 랩이의 한 장면을 만드지 않습니다. 랩이의 한 장면을 만드니까요. 랩이의 한 장면을 만드니까요. 나중에 헨리는 에드워드 역에서 멈췄어요. 헬로, 헨리. You look splendid. I was pleased to hear your happy whistle yesterday. 고마워, 에드워드. 가만, 무슨 소리 들리지? It sounds like Gordon. And it ought to be Gordon. But Gordon never whistled like that. Gordon이 맞았어요. Gordon은 무서운 속도로 언덕을 내려왔죠. 그랬 ku create mobility tasking hecus said to me. 매니저ば이. 어디 obesity done to bottom 신 خstatger's and the redness of the world's glory. 그리고 헨리한테도 에드워드한테도 눈길 한번 안 주고 날카로운 소리를느 Arena nenhum이 빠져 나갔어요. 그리구는 헨리한테도 에드워드한테도 눈길öm한edo II repeatedislation was unped felt and whispered horny littleShaず. 참의 주의의 외길 planet 저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린 저러지 않지 헨리가 고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한편 고든은 계속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그건 아주 짠짐스러운 소리였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빨리 보일러가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 불 붙여주는 화보 아저씨가 늦네 갑작스레 바람이 일면서 토마스와 퍼시 주위에 눈보라가 일었어 그래 우리 굴뚝에 고드름이 달리면 얼마나 웃길지 얘기하자 불 피워주는 화보 아저씨 얘기나 목도리? 퍼시, 네 굴뚝에 털목도리 감고 싶다는 거야? 토마스는 놀렸지만 퍼시는 불이 피어질 때까지 목도리 생각만 했어요 사장님은 아침으로는 따뜻한 스프를 드셨어요 기차로 중요한 손님들을 모시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바지도 잘 다림질해서 준비했죠 사장님은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기차를 타러 나가셨어요 퍼시, 엉뚝한 소리 봐 기관차가 무슨 목도리를 하냐 헨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퍼시는 주략명을 쳤어요 헨리는 씩씩거리면서 특별 예측을 줬는데 드디어 사진을 찍을 시간이 됐어요 모두 흥분했죠 사장님은 플랫폼에서 옷이든 가방을 기다리셨어요 바지가 여행 가방 속에 있었거든요 짐꾼이 수레로 사장님 가방이랑 짐을 나르고 있었는데 짐이 떨어질까봐 짐을 보면서 뒤로 걸었어요 도망가nai 눈을 pone 일고 신속을 감상rés스 도망가리 텐 mármer 사장님은 하늘로 차가 있다고 목소리도 행기도 헨리 엉뚝한 순간 짐들이 사방으로 붙어졌어 허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끈적끈적한 잼이 허시 얼굴에 줄줄 흘러내렸어요 사장님 모자는 등거리에 걸리고 바지는 목도리처럼 허시 굴뚝에 감겼어요 모두들 화가 났어요 사장님이 모자를 집으시며 말씀하셨죠 퍼시는 퀴즈에서 조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제임스를 만났어요 짐스는 헨리에게 소문을 내려줬어요 그날 저녁 토마스와 퍼시는 집에서 쉬었어요 퍼시 기관사가 이미 굴뚝에서 바지를 풀어주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준 뒤였죠 불 피워지는 화보 아저씨가 내일은 일찍 오신대 헨리가 도착했어요 즐겁게 일을 끝낸 헨리도 허시를 놀리지 않고 위로해줬죠 내일은 날씨가 좀 따뜻해진대 그럼 목도리는 필요 없을 거야 다음날 헨리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아 기분좋다 헨리가 소리치자 객차들도 칙칙폭폭 즐겁게 노래했어요 그때 다리위에 한 아이가 보였어요 헨리는 헨리에게 손을 흔들려고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돌멩이를 던지기로 했던 거죠 헨리가 Jerome 에 GBK 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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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은 다치진 않았지만 화가나서 소리쳤죠? 경찰이 신고해요! Call the police! Call the police! Call the police! Call the police! No, leave it to Henry and me. 기관사가 말했어요. 어, 어떻게 할 건데? What will you do then? What will you do then? What will you do? What will you do? What will you do? Can you keep a secret? Yes, yes, yes. 아,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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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n't you? Well then... Henry is going to sneeze at them. Henry draws air in through his fire and puffs it out with smoke and steam. When he puffs hard, the air blows ashes from his fire into his smoke box and these ashes sometimes prevent him puffing properly. When your nose is blocked, you sometimes sneeze. If Henry's smoke box is blocked, I can make air and steam blow the ashes out through his funnel. We'll do it at the bridge and startle those boys. We'll do it at the bridge and startle those boys. So, please check out.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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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바로 앞에 있는 역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어떻게 될까 궁금해했죠 헨리는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이윽고 돌멩이를 쥐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도와줘요 지금! 잘생겼습니다, 헨리! 기관사가 웃었어요. 헨리는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향했어요. 고등과 개구쟁이 아이들에게 기적 소리와 재채기로 따끔한 맛을 보여준 게 통쾌했죠. 한 번 더 나에게 슬픔 같은 욕을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지 않게 그 넓은 대주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그래, 이런 내 모습 개울어 보이고 우습게 더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사울 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슬픔 같은 욕을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지 않게 두 멀은 대주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넓은 대주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넓은 대주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세상에 도전하는 게 세상에 도전하는 게 외로울지라도 함께해 줄 우정을 믿고 있어 한 번 더 나에게 슬픔 같은 욕을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지 않게 그 멀은 대주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그 멀은 대주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한 번 더 나에게 슬픔 같은 욕을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지 않게 그 멀은 대주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널 대주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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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